SKC는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체입니다. SKC는 2022년 6월 8일 오후 12시 현재 전일 대비 약 1.95% 상승한 15만 6천5백권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5월 9일 대비 약 6.46% 상승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1년 11월 25일 20만 8천원, 52주 최저가는 2022년 3월 14일 12만 3천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1년 9월 30일 295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2년 2월 21일 6만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SKC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18.56%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13만 주를 순매도 하였고, 기관은 20만 주를 순매수, 외국인은 7만 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2년 6월 3일 가장 많은 9만 주를 순매수 하였고, 2022년 6월 7일 가장 많은 10만 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12.94%에서 약 14.68%로 증가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2년 1월 11일 약 16.78%, 최저 지분율은 2021년 9월 3일 약 12.73%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3조원이며, 2015년 2조 대비 약 39.36%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4,621억 원으로, 2015년 2,179억 대비 약 112.09%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13.45%입니다. 순이익은 약 3,423억 원으로, 2015년 2,455억 대비 약 39.39% 증가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9.96%입니다. SKC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17.31배이며, 지난 2016년 42.33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59.1% 감소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2.6배이며, 지난 2016년 0.81배에 비해 약 219.46% 증가하였습니다. ROE는 5.54%, ROE는 15%입니다. SKC의 시가 총액은 5조 9,263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64위, 코스피 종목 기준 61위,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기준 3위입니다. 매출액은 3조 4,361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126위, 코스피 종목 기준 122위,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기준 6위입니다. 영업이익은 4,621억 9,769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97위, 코스피 종목 기준 93위,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기준 3위입니다. 순이익은 3,423억 4,032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103위, 코스피 종목 기준 97위,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기준 3위입니다. 지난 3개월간 증권사들은 SKC에 대해, 6회의 매수, 1회의 중립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평균 의견은 중립입니다. 키움 증권이 가장 높은 가격인 30만 원을 제시하였고, 유안타 증권이 가장 낮은 가격인 14만 5천 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증권사들이 제시한 가격의 평균은 21만 4천 5백 원입니다. 지난 1년간 목표 주가의 월간 평균은, 20만 4천 5백 원에서, 21만 2천 원으로 증가하였고, 그동안 주가는 15만 6천 원에서 15만 6천 5백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증권사들은 2회의 중립, 24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3년간 SKC는 한 번에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1회의 추세 전환은 2021년 10월 29일부터 현재까지 하락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9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3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해